기무사가 이런 발상을 21세기 2018년, 17년에 했다는 자체가 믿기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, 문건으로 나왔으니까 했어요.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었던 기무사의 역사라고 할까요? 뿌리가 어떤 겁니까? 거슬러 올라가면 대한민국 창군 당시부터 올라가는 것보다 더 올라갈 거예요. 그러니까 216 사건 이후에 일본군 내에 특무대라고 하는. 역시 또다시 일본. 이 이름이 그대로 나오니까 특무대라고 하는 부대가 만들어져서 주로 기밀활동이죠. 특무라고 해서 밀정. 거기에 한국인들이 상당수가 만주에서 독립군 감시하거나 사찰하는 밀정으로 활동을 하죠. 그런데 이 특무부대의 멤버들하고 해방위, 창군 과정에서 이 부분들이 좀 결합되는 면이 있어요. 해방위에는 대표적인 사람이 김창룡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일본군 특무 출신이고요. 바로 특무대 밀정 출신이고요. 김우사 창설네, 맞아. 전 범으로. 독립군 잡던 밀정이 소위 기무사의 뿌리가 되는 조직을 창설했어요? 해방 후 전 범으로 사형 선거까지 받았는데 육군 특무대로 명칭을 바꾸면서 특무대장이 되었었는데요. 56년도에 이 사람이 특무대장이 육체함 총장보다 권한이 더 세다라는 말을 들을 만큼 당시로서는 군 내 제일 실력자로 행세를 했던 것이 당시 특무대장이고요. 이게 이제 육군 방첩부대로 바뀌었다가 그다음에 육군 보안사령부가 됐다가 또 이게 국군기무사령부로 계속 이렇게 변화됐기 때문에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. 일제시대의 특무대가 김우사의 뿌리였다는 게. 그렇죠. 사진도 걸려있죠. 김우사 가면 최근에 치웠다는 소문도 들립니다만. 저 뒤에 보시는 사진이 역대 김우사령관 중에 저기 보면 전직 대통령이 두 명이나 있죠. 그리고 이 기무사의 전신인 보안사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사실을 부채타를 일으킨 거죠. 부채타를 집권을 한 것이고. 지금으로 따지면 김우사령관이 이런 계엄령 선포한 다음에 자기가 체육관에서 나 대통령이야 한 거 아닙니까. 이번에는 그렇게는 안 됐겠지만 여하간 탱크를 밀고 들어오고 시내에 그리고 김우사는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는 상황. 그런 실행 방안을 맞는 거네요. 그렇죠.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은 합수 업무 수행 방안 1대 1로 돼 있잖아요. 지금 이 문건 자체가 계엄 및 합수 업무라고요.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죠. 위험한 정도가 아니네요. 끔찍하네요. 네. 비상대권을 진다고 보시면 됩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제가 제일 궁금한 게.